부정사 워크북 풀이할 차례입니다 워크북 페이지 38 38쪽입니다. 먼저 명사적 용법이라면서 주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일단 뭐야?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야 얘들아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 뭐니 또는 명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라고도 하는데요. 명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자 모든 문법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강에서 수영하다 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바꾸는 겁니까? 일단 그 강에서 수영한다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제부터 영어를 써서 설명하면 되겠네요. 이건 일단 영어로 표현이 뭔데? swim in the river 겠지 swim in the river를 어떻게 하면 이런 뜻이 될 수 있다? to swim in the river 하거나 또는 swimming in the river 하면 이런 뜻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 앞만 길어봤자 it을 시켜서 it이 하는 역할 됐습니까? it이 하는 역할 뭐 세 가지 또는 뭐 a, b, c 뭐 c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차피 뭐 같은 겁니다. 그래서 it is dangerous 할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plan is it 할 수도 있고 또 I like it 할 수도 있다. 근데 뭐는 안 된다? 뭐 안 되지만 하나 써보면 how about 자 it이 하는 역할을 다 쓰라 그러면 아 이거 물음표 해야 되네 it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몽땅 다 써라 그러면 이렇게 총 네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은 이 자리에 쓰진 못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뭘 집어넣으면 to swim in the river is dangerous 하면 무슨 뜻이 되고 강해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my plan is to swim in the river 하면 나의 계획은 강해서 수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I like to swim in the river 하면 나는 강해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가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it이 하는 세 가지 역할을 써주세요. 이거는 이 it이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거는 보호하는 거고 얘는 목적어 하는 거고 투부정사를 명사처럼 해서 도대체 뭐 한대 쓰려고 문장에 주어 누가 다 만들 때 이 자리에 집어넣고 싶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거슬 것이다 만들고 싶어서 그 다음에 누가 다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만들고 싶어서 어떤 행동하다를 좋아할 수 없으니까 행동하는 것 수영하다를 좋아한다 난 강해서 수영한다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수영이 당연히 없잖아요. 난 수영한다를 수영하는 것으로 바꿔줘야지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동사 앞에 동사의 원형 앞에 툴을 쓰는 것이고 그걸 보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데 그 중에 이 녀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 다룰 거래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 두 녀석은 공통점이 있죠 to swim in the river is dangerous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swimming in the river is dangerous 해도 된다 또 my plan is to swim in the river 해도 되고 my plan is swimming in the river 해도 된다 방금 이 자리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된다 라고 설명한 거야 근데 이 자리에는 일단 I like swimming in the river 돼 안 돼? 돼죠 왜냐하면 예 눈치를 봤는데 like는 목적으로써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애가 성격이 착한 녀석이니까 편식 안 하는 애니까 근데 여기에 want라면 to swim in the river 밖에 안 될 거고 반대로 이 자리에 enjoy라면 swimming in the river 밖에 안 될 거다 그 다음에 강에서 수영하는 거 어때? 라는 표현은 how about swimming in the river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쓸 수는 없다 자 제안합니다 누가 뭐라고 제안했더니 how about swimming in the river 그랬더니 내 생각하기에는 swimming in the river is dangerous 이런 대화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to swim in the river 를 쓰면 무슨 허가 너무 길어져서 주어가 너무 길어져서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to swim in the river is dangerous 대신에 어떤 표현을 원어민들은 주로 쓴다 dangerous to swim in the river 를 쓰게 되고 그때 이세 몇 번째 뜻이 생긴 가주어 진주어 얘를 보고 가주어 뒤로 가 있는 to swim in the river 진짜 주어 진주어 라고 얘기한다 이게 여기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서는 to 뒤에 뭐 그렇죠 동사 원형이죠 심지어 b 동사까지도 to be 형태로 됐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양념씨 조동사는 못 옵니다 됐습니까 의 형태로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여 명사처럼 쓰여 라는 말 it처럼 쓰여서 it이하는 it is dangerous 할 때는 주어라고 하겠죠 내 계획은 그것이다 할 때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보호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i like to swim in the river 할 때는 목적어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도대체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왜 명사처럼 쓰는 거냐 그거를 의미로 생각하면 맨날 뭐뭐한다 뭐뭐한다 피자 만든다 좋아한다 내 계획은 피자 만든다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피자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to를 쓴다 그래서 그중에서 주어 역할 하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됐습니까 스스로 주어 it이하는 역할 it is dangerous 이럴 때 it is dangerous 이렇게 써있을 때 얘를 주어라고 하죠 이때 to 부정사의 덩어리 to swim in the river 이 자리에 it 대신에 to swim in the river을 쓰면 주어가 길어지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뭐 가주어 it을 쓰고 to 부정사를 문장 뒤로 보내고 이 to 부정사를 무슨 주어라고 부른다 신주어라고 부른다 맞습니까 가주어 that 이딴 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that is dangerous to swim in the river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to cut an orange is easy 이거 누가다 이 문장 끊어있게 하면 누가 오렌지 자르는 것은 어떻다 쉽다죠 됐습니까 오렌지 자르는 것은 쉬워 사실 말해 그건 쉬워 이랬어 근데 주어가 길어지는 거 싫어하니까 어떻게 표현한다 easy to cut an orange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보호랑 목적어를 한꺼번에 한다 했죠 보호는 뭐가 뭐 될 때 것이 것이다 될 때 내 취미는 내 취미는 내 취미는 내 취미는 음악 듣는 것이다 음악 듣다가 뭐야 내 취미는 내 취미는 음악 듣는 것 이랄 때 my hobby is to listen to music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좋아한다 누가다 뒤에 누가다 뒤에 뭐뭐하다 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뭐뭐하는 것 형태로 집어넣은 얘가 하는 역할 하면 어라 했죠 무슨어 역할을 한다 목적어 역할을 한다 맞습니까 그리고 목적어 역할하는 투부정사는 이 녀석이 편식을 하는 녀석인지 아무 상관없어 하는 녀석인지 반드시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되고 그래서 like 상자가 4개가 있니 어쩌고 저쩌고 want 상자 like 상자 enjoy 상자 try 상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보어는 뭐뭐 하는 것 앞에 무슨 동사 붙여서 b 동사 붙여서 것이다 내려뜨려서 무슨 어를 보충 설명한다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라는 말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내 취미가 무엇인지 더 얘기하고 싶다 내 계획이 무엇인지 더 보충해서 얘기하고 싶다 내 계획이 내가 계획하는 건 무지하게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영화 보러 가는 것이다 my plan is to go see a movie with my friends 이런 표현을 보고 보호라고 얘기한다 내 꿈은 가수 되는 것이다 하고 있죠 내 꿈은 가수 되는 것이다 to become a singer becoming a singer 돼 안 돼 당연히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 것도 cutting an orange is easy 돼 안 돼 된다고 말했죠 cutting an orange is easy it is easy cutting an orange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하고 뭐하고 같이 설명하고 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원법과 동명사 같이 섞어서 설명하고 있다 목적어 역할은 누가다 뒤에 내가 원한다 뭐뭐 하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뭐뭐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한다 뭐뭐 하는 것을 내가 기대한다 뭐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와 있는 내가 약속한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라는 것을 뭐 이런 거 I promise never to do that again 이런 식으로 목적어 자리에 있는 want to decide hope need 그러니까 want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need to do 얘는 좀 다르죠 expect to do plan to do 그럼 뭐 할까 뭐뭐 하기로 약속하다 promise to do 이런 애들 대표적인 뭐만 좋아하는 애들 투부정사의 명사적 원법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녀석들이라고 해놓고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서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한다 뭐뭐 하는 것을 희망한다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expect 기대하다라고 했죠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뭐뭐 하는 것을 약속하다 라는 표현할 때는 want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need to do expect to do plan to do promise to do 힘을 써야 하고 like는 to do가 오던 두익이 오던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고기도 잘 먹고 채소도 잘 먹어 좋습니까 예전 애가 누구에 있었더라 자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칼질하래요 칼질 잭이 창문 여는 것을 원하는데 누가 무엇을 뭐 한다 다시 말해 창문 여는 것 암만 길어봤자 그것을 원한다고 하는 거죠 잭이 그것을 원한다는 표현은 잭 원츠 잭이죠 잭은 그것을 원합니다 잭 원츠 잭 근데 잭을 풀어서 창문 여는 것 하면 투 오픈 더 윈도우 투 오픈 더 윈도우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부르고 명사적이라고 부르고 누가 원하는데 그 원하는 대상이 되니까 하는 역할은 무슨 걸 한다 목적어 역할을 한다 역할은 목적어고 그 다음에 재료는 뭐가 됐다 명사라는 재료로서 하는 일은 벽돌이라는 재료로서 벽이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바닥이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기둥을 할 수도 있죠 이 시 주어도 할 수 있고 보호도 할 수 있고 목적어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왜 얘를 보고 누가 물어봤어요 얘를 보고 왜 목적어의 역할을 하니 라고 물어보면 잭이 원하는 목표물 목표물을 대상물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상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행동을 당하는 거니까 창문 여는 것이 잭을 원하는 겁니까 잭이 창문 여는 것을 원하는 겁니까 너무 말도 안 된 질문을 한 것도 당연한 질문이고요 창문 여는 것이 어떻게 원합니까 원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상물을 보고 목적어라고 한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뒤에 그 다른 말로 하면 또 누가다 뒤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을 목적어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테니까 what does 잭 want 라고 물을 테니까 무엇을 원하는데 창문 여는 것을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메모리가 또 모자라지셨나요 다 갖다 여겠습니다 이런 사진은 안 보고 싶은데 트라우마 있는데 자동으로 매일매일 바뀌게 해놨는데 별로 안 보고 싶은 이상한 장면 왜 뭐 또 놀라운 사람들이 잘못했니 이런 헛소리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우리는 뭐 즐기면 안 되나요 즐기는 거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건 죄인가요 안 그래요 그쵸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거 놀러가서 사고를 하는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손절 하세요 손절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 나는 우선 하나 사는 것을 필요로 한다 영어스럽게 하면 나는 우선 여기까지 해서 보내 너 지난 시간 거 안 보냈어 했냐 또 딴 데 쳐다보지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너 다음번 시험은 지난번 시험보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생기나 응 그게 더 향상되는 변화야 더 악화되는 변화야 네가 하려고 하는 변화가 응 응 응 임프로먼트야 아니면 월스 되는 거야 월스해지는 거야 나 베러해질 예정이야 월스해질 예정이야 더 안 좋아질 예정이야 아 이 상태로 한다면 나는 네가 원하는 거하고 플랜을 묻는 거지 자 그래서 나는 우산 하나 사는 것을 뭐한다 필요로 한답니다 다시 말해 우산 하나 사는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죠 난 그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I need it 하겠죠 난 그것이 필요합니다 I need it 됐습니까 그럼 it 대신에 to buy an umbrella 집어넣어서 나는 그것을 원해 누가 막 뒤에 뛰어가면서 난 그걸 원해 됐어 그럼 뒤조사가면서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at do you need? 라고 묻겠지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동사 뒤에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목적으라고 하고 이거 오프닝 돼? 안 돼? 이거 buying 돼? 안 돼? 다 안 되죠 원트, 니드 전부 다 목적으로서 어떤 하다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으로 바꿨을 때 to 부정사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가끔씩 멍청한 애들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컷 가르쳐주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 애들 있냐 아이원 투 더 프레젠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그렇죠 부헌 아이원 투 더 프레젠트 이거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왜 틀렸는데? 그렇죠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는데 잘못 표현된 걸까? 나는 그 선물을 원한다 였던 것 같아 나는 그 선물을 원한다 그렇죠? 나는 원한다 했고 어? 원트 뒤에 투 왔으니까 맞다 이러고 다 자빠져 있습니다 자 얘가 없어야죠 더 프레젠트는 여기 자체로서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는 녀석이야? 근데 여기다 이런 거 왜 붙여줍니까? 만약에 나는 선물 받는 것을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다면 I want to get the present take the present 이런 거 써야 되겠죠 이럴 때 원트 뒤에 누가 뭐뭐 하는 나는 원한다 나는 결정한다 나는 필요로 한다 이런 말 뒤에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어줄 때 투 를 쓴다는 얘기 무조건 원트 뒤에 투 와야 된다고 난 가르쳐 준 적 없어 알겠습니까?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어서 쓰고 싶을 때에 대한 얘기고요 누구뿐이니?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였다 명사 적응법의 끝이야 지금까지 의미로써 뭐뭐 하다를 뭐로 바꿔서 쓰는 거에 대한 얘기야 뭐뭐 하는 것 으로 바꿔서 동사 앞에 투 를 붙여서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서 쓰는 거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러면 58번은 전혀 다른 얘기가 시작된다 했죠 그래서 투 부정사가 앞만 길어봤자 잇이 되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는 알겠습니까? 어떤 형태로써 된다? 이런 형태의 일을 한다 여기는 항상 여기는 무슨 씨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무슨 씨가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여기에 주로 명사가 온다고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 투 뒤에 동사 원형에 붙은 녀석이 왔고 자러 갈 시간 타임 타임 투 고 투뱃 그 책 사다 그 책을 사다 바이더북 그 책 살 돈 더 머니 투 바이더북 투부 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에서는 우리말과 영어와의 아주 다른 점 하나가 나오죠 그쵸? 뭐 그게 뭐 투부 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에서 우리말과 영어에 아주 다른 점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뭐 얘기할래요? 이거? 그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나는 돈 그 책 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엄마 나 돈 좀 드세요 학교에서 책을 하는데 나는 돈 그 책 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난 그 책 살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돈 그 책 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엄마가 이제 뭐라 그래 엄마가 그렇죠 밤 12시쯤 되니까 그렇죠? 오케이 12시 되니까 이제 방에 들어와서 뭐라 그래 시간 자러 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씀 안 하시나요?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자러 갈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럼 다시 질문 수부 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에서는 우리말과 영어에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돼요? 고개 막 끄덕끄덕 거리면 됩니까? 이거 말 되게 해줘 그러면 이거 말 되게 고쳐줘 나는 그 책 살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뭐라 그럴래 시간 자러 가리다 가 아니고 자러 갈 시간이다 자 다시 질문 영어와 우리말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뭐?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물론 그래 어수히 달라진다는 얘기 맞아 근데 내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보고 그래 뭐? 어떤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영화에서는 뒤로 간다고요 이 말이 그렇게 기억이 안 납니까? 그 책 사다 그 책 살 돈 맨날 시작은 창대하나 그 끝이 이상한 친구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그 책 살 돈이 뭐라고요? 그럼 자러 갈 시간은? 그래서 얘를 끊어 있게 하면 누가 내가 무엇을 그 책 살 돈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내가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때문에 여기에서 이 표시하고 여기에다가 이 표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누가다 누가다 이제 영어로 표현해보라고 위에 문장을 I need 더 더 머니 투 바이 더 부 I need 더 머니 투 바이 더 부 됐습니까? 뭐 돈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겠네 근데 뒤에 있는 돈은 넣어야 되겠네 I need 머니 투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래 이것도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자러 갈 시간 자러 가자 자러 가자 Go to bed 자러 갈 시간 Time to go to bed 마침표 찍어주고 싶으면 주어동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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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시간이다 어떤 시간 To go to bed 하기 위한 이렇게 표현한다고 투 부정사의 형용사의 요법에서 투 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수행하고 싶으면 자 얘랑 얘랑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꿀다 명사다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게 무슨 씨인데 형용사 어떤 씨인데 투 부정사의 형용사의 요법은 길어졌기 때문에 항상 뒤로 간다 했죠 이런 내용 여기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뭐 할까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했죠 그쵸 나는 아우 날씨 추워 나는 따뜻하면 뭔가 마실 것 좀 없냐 그런 것 좀 뭐라는데 예를 들어 용으로 표현하면 뭐였더라 뭐 사람을 마실라고? 뭐 하시라 웜이라 그런건 중요한 거 아니구요 콜드말 아니면 됐지 뭐 I want something hot to drink 이거 아닌가 고쳐주세요 틀렸습니다 I want something hot to drink 그럼 얘는 이렇게 해놓고 어떤 문장이랑 비교할 거냐 나는 따뜻한 맛이 차를 원합니다 그렇지 I want hot tea to drink 맞습니까 그러면 투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에서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anyone anyone no one 맞습니까 somebody anybody nobody 등은 얘들을 꾸며주고 싶은 형용사가 짧은 형용사일지라도 다 무조건 다 뒤로 가야된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더라 뭐 내가 설명한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설명했더라 왜 이래야되는지 뭐 그 어순주의 문법이다 결론은 어순을 조심해야 되는 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왜 그래야된다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설명한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죠 something이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라 뭐랬어요 something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something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열심히 만들어졌습니다 something하고 something이 합쳐진거다 그리고 something하면 선생님이 something에 대한 문법한다고 그러면 이런거 없이 하지 않나요 something books money some books to some money some은 수량 형용사라 그랬어 수량 형용사 어 그래서 뭐 뭐 그래서 뭐 something이란 단어 자체가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라고 이미 앞에 뭐가 하나 있다 이미 앞에 형용사가 하나 위치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를 붙이고 싶을 때 원래는 짧으면 우리말하고 똑같은 따뜻한 뜨거운 차 핫 T 우리말하고 순서가 똑같아 왜 핫이 T를 꾸며주는데 핫은 길이가 길어 짧아 짧단말고 짧기 때문에 우리말하고 똑같은 어순대로 가주면 된다고 다만 이 녀석은 단어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T를 꾸며주는게 하나라 그랬어 두개라 그랬어 뭐랑 뭐 핫도 T를 꾸며주고 있고 투 드링크도 꾸며줬는데 얘는 앞에 있는 이유는 우리말하고 똑같은 어순대로 하면 되니까 왜 얘가 짧은 형용사니까 하지만 얘는 형용사가 길어졌으니까 뒤로 가야 된다고 근데 얘는 길건 something, nothing, anything 같은 애든 그 형용사가 꾸며주는 얘도 뭔가를 꾸며주고 얘도 뭔가를 꾸며주고 있어 이건 뭐야 영어로 핫이야 웜이야 얘는 뭐야 영어로 투 드링크야 투 드링크가 뒤로 가는 건 이해된다고 그럼 얘까지 왜 뒤로 가야되지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은 이미 앞에 형용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를 또 또 또 붙이고 싶어 그러면 길이든 짧든 상관없이 다 뒤로 가야 된다고 이게 투부정사에서 했던 두 번째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투부정사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했던 얘기가 바로 그쵸 살아있네 그쵸 그쵸 뭐 영어스럽게 쓰겠쥬 Q. 누가담 G. . 아 했 에 뭐 쓸까 말까 안 쓴다 좀 이따 왜 안쓰는지 물어볼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i have 연필 위에다가 연필 하나 꺼내서 고개에다 글씨 써봐 자 이거는 with이 있어야 되고 똑같이 쓰다를 쓰기위한 이 됐는데 쓸 해도 되고 뭐 상관없고 쓰기 위하냐 쓰이다 하는 일은 똑같이 어떤 을 하고 있으려면 해석 가지고 영어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요만큼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근데 얘는 왜 필요가 없고 얘는 왜 살아있는가 왜 필요하냐 어떻게 증명한다고 그랬더라 자 그래서 나는 편지 쓴다 i write a letter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것도 i write a pencil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했죠 왜 안 되는데 오케이 이건 이 행동은 내가 지금 해볼게 이 행동을 이게 i write a pencil 이라고 지금 내가 한 이 행동이 어 write a pencil을 한 거야 내가 이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 연필로 쓴다 그러면 우리말에 없는 무슨 씨 압제비시 전체를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살아있네 그래서 함께 놀친구 a friend to play with 앉을 의자 a chair to sit on 됐습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라는게 투부정사의 형사용법이었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익힌 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설명 투부정사가 투뒤에 하다시가 와서 어떤 강에서 수영하 다를 투부치면 수영하는 것도 될 수 있고 하기 위한도 될 수 있고 하기 위하여도 될 수 있고 수영해서도 될 수 있는데 그중에 수영하기 위한 수영할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걸 보고 투부정사의 형사용법이라고 한다 그렇죠 앞만 기르고 왔자 뭐가 된다 잇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끄덕끄덕한 사람들은 셀프로 딱밤 때리세요 됐습니까 뭔 소리야 명사적이야 얘가 지금 이 앞에는 주어 부어 목적어는 안 만기려봤자 잇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부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한다고요 잇을 꾸며줄 수 있는 녀석을 얘기 한다고요 했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는 할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은 주로 여러분들한테 뭐뭐 하기 위한 이란 뜻으로 가르쳐줬습니다 뭐뭐 하기 위한 자러 가기 위한 시간 자러 갈 시간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어떤 형태를 만든다 이런 형태를 만든다 했어 그러니까 얘가 명사고요 명사의 어디에 위치한다 뒤에 위치한다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는 우리말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투부정사의 형조사 제공법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 책 살 돈을 만들라고 하는데 뭐 to buy the book money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money to buy the book time to go to b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해야 할 많은 일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라 나는 가지고 있다 많은 일 a lot of work a lot of work는 work인데 어떤 to do 나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갖고 있다 여기에 a lot of는 그나저나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새 차를 살 돈도 없고 어떤 돈 많은 돈도 없어 나는 많은 돈도 없고 새 차 살 돈도 없어 나는 갖고 있지 않다 I don't have 어떤 돈 much money는 much money인데 어떤 much money to buy a new car 그래서 much도 money를 꾸미고 있고 to buy a car도 money를 꾸며두고 있죠 어떤 돈이 없다고 어떤 돈이 없다고 어떤 돈 많은 돈이 없다고 어떤 돈이 없다고 어떤 돈이 없다고 새 차 살 돈이 없다고 새 차 살 돈이 없다고 새 차 사기 위한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나저나 여기에 a lot of love는 a lot of love는 일단 뭐나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물어봐요 much랑 money many나 much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지금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many로 바꿔 쓸 수 있죠 왜 many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어? 아 그래요? 그럼 many book도 하는 모양이네요 요즘은 어? homework가 무슨 뜻이야? 셀 수 있어 없어? I have many homework야 I have many homework야 I have much homework야 분명히 봤을 건데 니들 워크가 일 일 이란 뜻도 있고 작품 이란 뜻도 있고 또 동사로 쓰이죠 동사로 쓰이죠 동사로 쓰죠 동사로 쓰죠 동사로 쓰죠 이런 뜻일 때 셀 수가 없고요 앤 셀 수 있고요 앤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왜 안 따지는데 그러니까 하다시는데 뭘 따지고 자빠졌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이란 뜻이 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much죠 much I have much work to do 나 할 일 많다 이게 이제 뒤에 간다라는 게 우리말과 다른 거 내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제 용법에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이거죠 우리말과 영어가 좀 달라 어떤 시 길어지면 뒤로 가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제 용법이 뒤로 가 있는 거 조심해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제 용법을 설명할 때 맨날 어떤 표시를 자꾸 한다 이런 표시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세차 사다를 세차 사기 위한으로 만들어서 세차 사기 위한 돈 money to buy a new car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이게 두 번째 얘기한 거죠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nobody, anybody는 얘들을 꾸미고 싶은 어떤 형용사가 한 단어 읽지라도 이 설명을 왜 해 이 설명을 왜 하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마실 뜨거운 차는 hot tea to drink로써 뜨거운 차 뜨거운 차 hot tea 우리말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면 된다고 근데 tea가 아니고 꾸며주는 말이 something 이런 거다 그러면 I need something hot to drink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결국 다 설명하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좀 선생님이 열 받았으니까 난 차가운 맛있게 좀 필요해 그러면 something cold to drink 그래서 something 뒤에 이게 something이 대명사고 cold가 형용사고요 이 형용사가 한 단어일지라도 cold something to drink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고 이걸 줄여서 뭐 조심 어순주의 문법이다 됐습니까? 단어를 놓는 순서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 너는 애가 막 헐떡헐떡거리고 있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애한테 뭐라고 물어보겠다 We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너는 차가운 뭔가 원하니? 마시기 위한 어떤 걸 원하니? 합치면 차가운 마실 뭔가를 원하니? 라는 뜻이 되겠죠 얘를 water로 바꿨을 때 얘를 water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된다? 예 얘를 water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Do you want some water cold to drink?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내가 something을 water로 바꾸자 그랬습니다 뭐 썸 넣고 싶어 썸 넣고 싶어 Do you want some cold water to drink?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어쩌구 저쩌구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투부정서의 부서적 용법은 여러분도 몇 개 배웠다 세 개 배웠죠? 그렇죠? 나중에 몇 개 더 배울 거다? 두 개 정도 더 배울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녀석 투구 저사의 부서적 용법 중에 첫 번째 배운 거는 일단 우리말 해석으로 먼저 생각해보면 뭐뭐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하려고 해도 상관없고 됐습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했죠? 뭐라 그랬어요? 의도라고 했죠 됐습니까? 책에는 목적이라 나왔는데 자꾸 의도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 이유는 목적이라 가르쳐주면 저 앞에 투부정서의 명사 용법에서 목적어로 사용되는 거하고 니들이 머리가 아직 연글지가 않아 자꾸 헷갈리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려는 의도로 뭐 어쩌구 저쩌구를 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뭐 우리집에서 우리집에 모였다 뭐 이런 것들 야 니들 왜 여기 모여있어 초롱공원에 왜 모여있어 뭘 놀려고요 됐습니까? 너 뜨거운 물 왜 끓이고 있어 응? 뜨거운 물 왜 끓이고 있어 라면 한 그릇 먹으려고요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의도 제일 먼저 얘기했고요 얘는 좀 이따가 2번 3번 한 다음에 뭐 좀 더 할 말이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말 해석 먼저 얘기하면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 너를 만나서 기뻐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랬다 감정의 원인을 표현하는 투부종사 I am glad to meet you 제일 먼저 사실 이걸 만났어 이 투부종사를 투부종사의 역사상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순서대로 배운 것들을 찾아보면 I am glad to meet you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이것이 감정의 원인이었다 Why are you glad?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원래 부사적 문법에 갖다 놓을 녀석은 아닌데 이 녀석을 명사적 문법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평정사적 문법에 갖다 놓을 수도 없어서 갖다 놓은 뭐 결과 어른이 되어서 어쩌고저쩌했습니다 자다가 깨어났더니 어쩌고저쩌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른 투부종사는 못하는데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종사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였더라 in order 또는 so as를 투부종사 앞에 쓸 수가 in order to 동상원형 in order to do so as to do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얘만의 독특한 점이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투부종사가 부사 얘들이 부사적인 용법인 이유는 선생님이 가르쳐줬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는 라면 끓여 먹기 위해서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라면을 먹기 위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왜 넌 물 끓이고 있냐 나는 너를 만나서 기쁩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 너를 만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ok why are you glad 왜 이쁘니 why are you pleased to meet you 해서 why에 대한 대답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서 특히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의도와 감정에 오리는 두 사정을 들으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선생님이 설명한 버전으로 부사를 선생님은 그동안 무슨 C라고 그랬어 어찌 C라고 그랬고 동사는 하다 성형사는 어떤 부사는 어찌 그래서 부사처럼 쓰여서 어찌 씨로 쓰여서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할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게 바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이 부사가 하는 역할 중에 문장 전체 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when, where, how, why 그래서 목적 지우고 의도 감정에 오린 결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씁니다 그 중에 의도 는 해석이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려고 라고 해석되며 투부정사 앞에 in order 또는 so as to in order to 동사원형 so as to 동사원형으로 할 수 있고 얘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에 자꾸 어떤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음 투부정사 앞에 in order so as를 쓸 수 있는 걸 다섯 개의 예문 속에서 골라보세요 준비됐습니까 시험 문제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은 I am glad to meet you 감정을 나타내는 것들이 자신이 어찌 감정이야 어떤 감정이야 어떤 감정이지 얘기하죠 어떤 씨 뒤에 붙어서 어찌 어떤을 만들어준다 I am glad to meet you 나는 어찌 어떤 상태다 너를 만나서 기쁜 상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용법이다 결과적 용법은 그는 자라서 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보면 짤 같은 거 보면 이 아이는 자라서 뭐 이런 거 나오죠 He grew up to be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해 grow up live 살아서 90살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My grandma lived to be 100 years 우리 할맨 몇 살까지 사셨다 백 살까지 사셨다 뭐 이런 것들 My grandma lived to be 100 years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칼지랄합니다 우리말 칼지랄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눈은 자동으로 일로 가야 되는 거야 제가 오케이 누가 왜 어떻게 뭐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가 붙어 있겠죠 누가다 샐리 스터디드 How Hard Why To pass the exam 또는 In order to pass the exam 그래서 In order to pass the exam 또는 To pass the exa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Did Sally study hard 왜 열심히 공부했었니 In order to pass the exam 또 칼질하랍니다 눈 여기로 갔죠 됐습니까 누가 왜 어떻다 기쁘다 누가다 Well I'm glad To see you again 이 답 듣고 싶어 Why Are you glad Why Are you pleased Why are you happy 그랬더니 To see you again 해서 나는 어찌 어떤 상태라고요 너를 다시 봐서 기쁜 상태라고요 그렇습니까 크리스는 자라서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 크리스 어른 됐어요 그래서 뭐 됐어요 To be a famous actor 이 부분은 원래는 어땠었다 그랬어 그리스 그루어 그리스 그루어 And He Was A famous actor 원래는 이런 문장을 했어 이게 그리스가 어른 되었고 그리고 그는 뭐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액 배우가 되었습니다 근데 얘를 날리는 순간 아유 귀찮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분사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귀찮아하는 애들이 있고 귀찮아서 만들어진 눈법이 있습니다 귀찮아 귀찮아 아 이거 왜 쓰는 거야 없애 없애는 순간 얘도 못 쓰고 얘도 못 쓰게 됐어 근데 얘를 안 쓰자니 크리스 그루어 A famous actor 이렇게 돼 보여 유명한 배우가 최소한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 그러니까 얘는 못 쓰는 대신에 그러면 크리스 그루어 Was A famous actor 하려니까 안 돼서 Was 를 뭐로 바꿔놨다? To be 로 바꿔놨다 이런 걸 보고 결의 과자의 고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관람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1번 노헌 The jug is good for your health 그 다음에 송몽 그 다음에 송몽 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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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교과서에도 나온 단어다 이 집 시기야 오케이 3번 지우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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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만 해 딴 사람들은 다 아는 모양이죠? 업로드의 뜻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당연히 찾아봤죠? 이거 무슨 뜻일까? 궁금해 호기심 그렇죠? 이거 중일 정도면 알아야 되는 단어니까 나왔을 거야 그렇지? 그런 생각하면서 중일 기본 단어니까 나왔을 거라면서 찾아봤죠? 그렇죠? 찾아보는 학생과 찾아보지 않는 학생의 3년 뒤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건 공부하는 자세죠 그냥 그래서 내가 공부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알아 나는 공부라는 걸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고 선생님이 숙제로 내서 하는 거고 그렇죠? 숙제니까 질질 끌려다니니까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 하고 그게 아니고 아 이거 뭘까? 이거 찾아보는데 이거 이거 앱 같은 거 있죠 앱 그렇죠? 네이버 사전 내가 전번에 소개시켰는데 거기에 기능 중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로 딱 돌리면 카메라로 바꿔서 이렇게 어떤 단어를 비추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요즘 세상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이식해가지고 한글로 뜻 막 보여주고 이런 앱도 있던데 그렇죠? 우리 때는 이렇게 두꺼운 라떼 나왔어 라떼 라떼는 이렇게 두꺼운 사전 있죠 그렇죠? 에이 뒤져가지고 이게 뭐지 찾아야겠어 그렇죠? 좋은 도구가 있으면 뭐합니까? 애들은 여전히 쓸 생각이 없는데 다음에 해석해 주세요 To joke is good for your health 의 뜻은 뭐다? 조깅하는 것은 좋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래 다 듣고 싶어 What is good for my health? 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It is a fun to make a foreign friend 의 뜻은 재밌다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은 이 말이죠 뚝딱뚝딱 만들겠습니까 친구를 친구 사귀다 Make a friend 그렇습니까? 친구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뭐 CD입니까? 친구를 만들어 내게 친구 사귀다 외국인 친구 사귀는 것은 재밌다 그 다음에 It is expensive 어떻습니다 To study abroad 이게 처음 나온 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게 처음 나온 것도 아니죠 내가 조사해오라고도 얘기했고요 내가 조사해오면서 이게 특이한 점이 뭐다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Hey 전투사 안 붙었는데 Where야 됐습니까? 여기에 뭐 이딴 거 붙이면 틀려 Go to there Go there There가 부사란 말이야 얘도 만들어지 태어날 때부터 부사로써 만들어진다는 거야 내가 왜 얘를 보고 부사라 그러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됐습니까? Hey 그래서 여기에 It하고 It을 보고 몇 번의 It이야? 둘 다 3번째 세 번째 It이 뭔데?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 재밌다 라고만 해야지 그것은 재밌다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재밌다 외국인 친구 사귀는 것은 비싸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됐습니까? 그리고 Go to there 같은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Hey 원래 문장으로 3번 문장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어브라우드? 어브라우드? 맞아? 맞아? 내가 너 보고 정신을 안 들어오메다 해서 데리고 오란 얘기가 이 얘기야 맞아? 응? 얘가 한 표현이 맞냐고 응? 맞아? 뜨거덕끄덕해서 맞아? 그럼 뭐라 그랬길래 응? 응? 저쪽은 똑같은 놈이구요 맞아? 얘가 한 표현이? 응? 맞아요? 지우가 한 표현이 맞아요? 얘 똑같은 놈이구요 응? 다시 한번 해줘라 응? 네가 말한 거 애들한테 맞는지 순위인지 물어보고 맞아?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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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걸은 도대체 뭔데? 맞을 걸은 도대체 뭔데? 아 수업을 안 하셨나봐요? 어? 내가 배운대로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 이게 있어야지 그게 공부지 어? 그게 맞... 응? 네가 한 말이 맞건 틀리던 간에 어? 제일 안 좋은 공부 물어봤는데 맞을 걸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틀려 어? 뭐라 그랬는데? 응? 또 끄덕끄덕만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는데? 또 해줘야 돼? 아 씨 지금 감기 다 나왔지 이제 어? To study abroad is expensive 그래? 그러면 2번 문장은 원래 문장이 뭔데? 응? 아니... 지금 가주... 쟤들은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가주어 진주어 쓰지 말고 어떻게 표현하냐고 어? 맞아? 응 맞아요? 맞아요? 네 뭐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걸 왜 계속 시키고 있냐 잇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원래대로 돌리면 다시 가주어 진주어 고문을 쓰면 잇을 써야 된다고요 그리고 얘는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 그러면 이것도 해보자 To study abroa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맞아? 맞아요 응 맞죠? 맞죠? What is expensive?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원리겠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영어로 What is funny겠죠?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good for my health? 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난 묶어고 답하게 다 해줬어 그 다음 계속해서 To solve the problem is easy 쉽죠? 해석하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 예? 아 예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은 쉽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interesting to learn Japanese 이제 뜻은 일본어 배우는 것은 재미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뭐 할 거냐면요 이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I로 시작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수영은 재미있다 하고 수영은 흥미롭다 하고 같은 얘기하는 거야 다른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답이 됐죠? 예 오케이 똑같은 표현을 I로 시작해서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o exercise regularly is a good habit 레귤러리 같은 경우에 좀 있다가 regular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볼 것 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뭐든가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It's fun to watch a movie movie의 뜻은 영화 보는 것은 재미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time to watch a movie에 대한 얘기도 해 볼게요 갑자기 이 얘기는 왜 하는 걸까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It is interesting to learn Japanese 의 뜻은 일본어 배우는 것은 재미있다 라는 뜻인데 똑같은 얘기를 I로 시작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있을까 I am interested I am interested I am interested I am interested In 여러명의 도움을 받나요 얘한테 시켰는데 좋았어 In I am interested in 뭐라고? 셋이 합쳐서 이제 답이 나오네요 한 부분씩 맡았네요 너는 왜 하나도 안 맡았어 뭐 I am interested in learning Japanese 는 무슨 뜻이야 나는 일본어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걸 I로 표현해 보라는 이유는 뭐를 관찰하고 싶었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 이 세 부분을 보고 싶었던 거죠 일단 I am interested 를 맡으신 분 그렇죠 왜 이래야 된다 내가 흥미를 느낀다 라는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Be interested in 을 맡으신 분 뭐 수거를 알고 있는지 내가 확인하는 거죠 뭔가에 관심 갔다 라는 수건 뭐다 Be interested in 그 다음에 learning Japanese 를 맡으신 분 여기에 필요한 의미가 뭐고 일본어 배우 는 것인데 전치사 뒤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뭐를 써야 된다 동명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 안 하신 분은 좀 이따 혼자 다 하세요 내가 뭐 물어보면 됐습니까 한 부분도 안 했잖아 그치 이 찍어도 되겠죠 필요한 내용은 뭐 선생님 복사기처럼 똑같이 쓰라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몰랐으면 적으면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t is time to watch your movie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하실 분이 저분이시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같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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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설명 좀 응 응 얘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응 어 응 인칭 대명사 뭔가 대신 왔고 이건 인칭 대명사다 아 그 말은 이제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안한다 그 말은 이제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안한다 아 그것이라고 해석해 뭐 뭐 뭐 뭐 뭐 뭐 이거 이거 가져오라고 이건 가져오고 이건 비인칭 주어다 그러면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인지 또 비교해볼까 이거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이야 명형부 해보라고 하는거죠 이건 명사적이다 이거는 형용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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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이 설명이 맞아 진짜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 세 명 중에서 이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생각 중이다. 오케이, 손 내려. It is fun to watch a movie. It is fun to watch a movie. 맞는 거 같아. 그러면 얘가 왜 형용사자의 용법인지 얘기해 줘. 영화 보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영화 볼 시간. 맞죠? 그리고 얘는 비인칭 기호죠. 이런 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 둘 중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추가할 수 있겠죠. 이 둘 중에 death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1번이다, 2번이다. 마음속으로 정해 주시고요. 둘 중에 death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자, 1번을 death로 바꿔 쓸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한 명 들었고. 2번을 death로 바꿔 쓸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들었고. 1번은 death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없죠. 얘는 왜 네가 가져오라며. 가져오, it, 가져오, that도 내가 가르쳐 줬죠. 가져오, that 내가 가르쳐 줬어, 안 가르쳐 줬어. 아, 그걸 가져오는 건 아닌데, 그건. 아, 이거 가져오 아닙니까? 그건 끝난 얘기 같은데? 지금 이 설명이 맞다고요. 왜 뭔데 갑자기 일본이 위안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고 해놓고 갑자기 되돌아가지고 난 사과한 적 없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끝난 얘기를 왜 또 뒤돌려가지고 이상한 소리 합니까? 내가 가져오, that 가르쳐 준 적 있다, 없다? 있어? 어디 가서 내가 가져오, that 가르쳐 줬다고 얘기만 해봐. 죽는다. 어? 어? 그럼 우리 학원 선생님이 가져오, that 가르쳐 줬는데? 야, 너 어느 학원인데? 유피. 지진다. 나 가르쳐 준 적 없어. 됐습니까? 빈칭, that 내가 가르쳐 준 적 있어? 죽는다. 둘 다 공통점 뭐? 오케이. 얘는 2번이었고 얘는 3번이었습니다. 인칭 대명사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인칭 대명사라서 그것이라고 해석 안 한다고? 오케이.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그럼 뭐 일본은 너무 쉽죠. 일본은 당연히 뭐겠다. To see is to believe. 오케이. 오 예. 명형부. 그 다음에 무슨 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럼 얘도 해야 되겠네. 그쵸? 믿다 앞에 to 붙었으니까 우리 명형부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명이라면 무슨 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문장 완성시키면 It is useful to read this book. 해석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완성시키면 English is not easy. 잠깐.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완성시키면 It is fun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s. 해석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뭐 여기에는 뭐 그런 얘기 하겠죠 뭐. 됐습니까? 자 그래서 to see is to believe의 뜻은 뭘까요? 원한가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네 글자로 된 한자 수거죠. 이거 뭐예요? 아 네 글자는 아니구나. 좀 긴데 모르겠다. 땡땡이 이 이 다 이런 얘기하면 또 옛날 사람이라고 그랬죠. 백문이 불려 일견 이다 백번 듣는 것은 한번 보는 것과 같지 않다 라는 우리 옛날 말이 있습니다. 백번 들어봤자 안 믿던 사람이 한번 보고 나면 믿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죠. 그래서 명형부 하면 뭐고 명사고 하는 일은 주어고 명형부 하면 뭐고 명사고 하는 일은 보호주어 믿는 것이다 라며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은 유스포 유스포 To read this book의 뜻은 여기에 계속하면 어떻게 되고 쓸모 있다 이 부분 이 책을 읽는 것은 그것이라고 안 했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가져다 됐습니까? 이 책 읽는 것은 쓸모가 있습니다. 유스포 반대말은 뭐였더라? 쓸모없는이겠죠 단어는 뭔데 집이 없으면 집이 없는 홈리스 아니야 홈리스 홈리스 아니야 홈리스 쟤는 꼭 가장 이상한 데로 와요 집이 없는이 홈리스면 쓸모없는은 뭐겠냐 유슬리스겠죠 혹시 유슬리스 처음 봐요 쓸모있는 유스포 쓸모없는 유슬리스 이 책 읽는 것은 쓸모없지 않다 쓸모있다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not easy what is hard 뭐가 힘든데 what is difficult 했더니 영어 공부하는 것은 됐습니까 이게 즐거운 어떻다 재미있다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 나의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는 것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은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은 신난다 it is exciting to have fun together 중요합니다 to be honest all the time 항상 정직한 것은 to get up early in the winter is hard 내의 뜻은 뭐다 겨울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같은 표현은 잃어버린다 winter 그렇습니까 what is hard what is important what is exciting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네요 뭐 목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주원지 보원지 진주원지 목적원지 그거를 가려보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밑줄이 여기서 끝나면 안되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쵸 그럼 2번은 원래 밑줄은 응 to do your best 그 다음에 3번은 to be honest 까지만 해도 되고 to be honest in the future 까지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봐도 상관없고요 그쵸 지금 선생님이 뭐 하는 건지 좀 이따 다 하고 나서 물어볼게 선생님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 to fix 끝나는 건가 to fix it right away right away는 여러분들이 right의 뜻은 뭐 오른쪽 올바른 뭐 이런 뜻이 있죠 right의 여러가지 뜻을 가르쳐주고 어 너는 알잖아 니네 교과서에 시험문제 나왔잖아 그래 그랬잖아 저것도 처음 봅니다 저것도 와 지난번 시험에 내가 right 시험 문제 나왔고 right away가 너 right away 무슨 뜻인지 몰라? 환장한 러러시다 진짜 아휴 자 선생님이 이게 불만이야 to take 까지만 밑줄 쳐가지고 불만이래 to take pictures 해야된데 그 다음에 to do your best go to be a behind in the future 또는 to be a behind to fix it right away 선생님이 지금 한 게 뭐죠? 그렇죠 구 를 찾은 거죠 됐습니까? 뭘 찾았다고? 구가 뭔데? 구가 뭔데? 뭐 그렇지 구 를 보고 뭐라 그랬다? 덩어리 그러면 덩어리 구 도 있고 뭐도 있다 그랬더라 그렇죠 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덩어리 그럼 동아리가 도대체 뭔데? 어떻게 덩어리를 아 나 뭉쳐 넣으면 돼 그렇죠 그렇죠 그거 누구나 하겠다 야 3살짜리 야 덩어리가 뭐야? 뭉쳐 넣은 게 덩어리예요 니들은 중인인데 뭔가 좀 다른 내가 어떻게 덩어리 내가 이 덩어리라는 거 뭐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엇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네 라고 하는 걸 보고 덩어리라 했고 그걸 만드는 방법이 구 도 있고 절도 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구 를 찾은 거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테니까 What is fun? What is fun? What is fun? What is fun? 이라고 할 테니까 What is the only solution? What is the only solution? 무슨 뜻인데 What is the only solution? What is the only solution? 무슨 뜻인데 온리는 여러 가지 뜻이 온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온리의 뜻은 오직이란 뜻도 있지만 싱글이란 뜻도 있다 최선이란 뜻도 없다 단 하나밖에 없는 이란 뜻도 있고 단 하나밖에 없는 이란 뜻도 있고 오직이란 뜻도 있고 오직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일까 어떤 시죠 어떤 시죠 나는 외동이다 그렇죠 나는 외동이다 우리 집에 아들은 나밖에 없다 네 얘기 네 얘기 됐습니까? 얘 얘 얘기 아니고 얘 얘기 아니고 얘 얘기 아니고 저 애들 집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까 온리의 뜻은 솔루션은 무슨 뜻이다 해결책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right away 통째로 알아두시고 right away의 뜻은 즉시입니다 즉시 바로 즉시 바로 기억났나 응 그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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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right hand right에 다양한 뜻을 합니다 right hand 오른손 you are right 맞다 오늘 오늘 확대가 안 돼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바로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거는 어떤 시나 어찌 시고요 이거 어떤 시고요 이거 어찌 시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중3쯤 되면 이런 뜻도 배울 거고요 권리 권리 여러분들이 맨날 엄마 아빠한테 주장하는 거 됐습니까 용돈 왜 안 줘요 이러면서 이러면서 어 됐습니까 오케이 어 pictures 쓴데 r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문장에 하고 싶은 게 뭔데 하고 싶은 말을 해석하면 뭔데 사진 찍는 건 재밌다 줘 사진 찍는 거 하나 사진 찍는 거 둘 돼 안 돼 수영하는 거 둘 수영하는 거 셋 수영 선수 하나 수영 선수 둘 사진 찍는 거 하나 사진 찍는 거 둘 돼 안 돼 친구 사귀는 거 하나 친구 사귀는 거 둘 돼 안 돼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it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너무 뻔하지 얘는 주워줘 왜냐하면 it is funny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important to do your best는 뭐 얘는 진주어죠 그냥 주어가 아니죠 주어가 주어가 그냥 주어가 문장의 끝에 가 있냐 어 I hope to do I hope to be happy in the future는 무슨 어 목적어죠 The only solution is to fix it right away 유일한 해결책은 그것을 바로 즉시 지체 없이 고치는 것이라는 뭐 뭐죠 거시 거시가 됐으니까 이걸 또 틀린 놈도 있습니다 또 응 틀린 놈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 1번 완성시키면 my to ride a bike she hopes teacher I want to play chess with my sister his plan is to live in the country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내 취미는 자전거 타는 것이다 그녀는 희망한다 선생님 되는 것을 지우죠 나는 나의 시스터와 함께 체스 하는 것을 원한다구요 그의 계획은 시골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내가 안 지나가겠죠 그렇죠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자 보자 내가 여기 추가적으로 뭘 물어볼 것 같아 이제 좀 그렇죠 대답도 똑바로 해 이제 그러면 이제 잘하기 시작했으니까 자 1234 중에서 동명사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녀석에다가 별표 하자 그래 별표 다 눈으로 하고 계신가요 동명사도 되는 녀석에 별표 하셨나요 예 동명사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녀석들을 모두 골라주세요 동명사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녀석들을 모두 골라주세요 다 했어 도원이 동명사 하고 있다 지우 다 했어 아직도 하고 있고 동명사 다 했어 네 다 했어 민준이 한계다 한계다 아참 도원이 아직 덜 했어 돈이 기다려주다가 오늘 안으로 다 못할 것 같았어 미안합니다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 너 왜 손 안 들어? 아 하나도 없다 ING를 바꿔서 쓸 수 없다 어? 한 개인 것 같다 1번 문장 내 취미는 자전거 타는 것이다 자 이제 설명 잘 들으세요 내 취미는 자전거 타는 것이다 이렇게 밑줄 끄면 되겠죠 여기서 지금부터 뭐 따지면 돼요 어 를 따지면 되죠 무슨 어야 뭐 어죠 그럼 라이딩어 바이크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죠 됐습니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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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할 노릇이죠 그러면 she hopes to be a teacher 머릿속에 뭐 혹시 상자 주인 얘가 들어있는 상자 주인 머리 안 떠올라? 누군데?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이거 아직도 모릅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I want to play chess with my sister 이거 to play chess with my sister 나의 시스터와 함께 체스 하는 것이 구죠 구 구로서 하는 어는 무슨 어? 목적어죠 그러면 눈이 어디로 가야 돼? 돼 안 돼?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다음 그에게 시골에서 사는 곳이래죠 그쵸? 그러면 to live in the country가 구조 하는 역할은 뭐? 도와줘 그럼 living 되겠어 안 되겠어? 뭐 한 개도 없어? 한 개야? 못 세리겠어? 못 찾겠어? 응? 우리 여태까지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다고? 너 지금 저 밑에 있어 지금 언제 여기까지 쫓아 올 건데?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말을 완성해라 그러면 1번 완성시키면 뭐가 된다? Do I need to bring my bik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완성시키면 Her wish is to be a famous artist 한번 완성시키면 He wants to finish his work by tomorrow 그 다음에 we decided to visit Guam this summer 옛날 생각만 하지 성모야 옛날 생각만 하지 성모야 응? 그쵸 지금 옛날 생각만 하지? 그쵸 지금 옛날 생각만 하지? 옛날 생각만 안 나지? 옛날 생각만 안 나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지금 시키도 아닌가? 몰라 하여튼 We decided to visit Guam this summer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해주세요 아까랑 방금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자 이걸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꼼꼼히 따지면서 문법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뭔가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사람인지 자 별표 할 수 있는 거 네? 네? 지금 별표 하는 게 그나저나 뭔데? 동명사로 그 자리에 받고 끼워도 되는 거 고르라는 얘기지 지금 다 했음 네 조금만 시간 더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업하는 학원이 어딘다 여러분한테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줍니다 그렇죠? 그냥 달달달달 외우라고 할 건데 그렇지? 생각해보셨나요? 네 ING 형태로 넣을 수 있는 거 한 개다? 그 다음에 두 개다? 넌 또 소화 안 들 거야? 또 소화 안 된다고? 세 개다? 네 개다? 영 개다? 아 영 개다? 아 영 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 얘 쳐다보고 뭔 짓을 했는지 난 궁금해 얘를 쳐다보고 나서 얘를 보고 지금 얘가 된다고 했는지 안 된다고 했는지가 궁금하다 됐습니까? 자 1번 문장 해석하면 Do I need to break my bike?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내가 꼭 해야만 하는지 묻고 있는 거죠 내가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는 내가 꼭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내 자전거 가지고 오는 것 내가 자전거 꼭 가지고 와야만 하는지 뭐를 묻고 있다? 의무를 묻고 있는 거죠 제가 꼭 가지고 와야만 하는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명형부 해보니까 앞만 길어 봤자 Do I need? 이시죠? 그렇죠 이게 명사라고 증명한 거고요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고 그렇죠 거기서 뭐 어를 따지면 무슨 어도 목적어라면 얘가 bringing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눈이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동사가 찾아봐야 되겠죠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need to do want to do 됐습니까? 얘는 안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위시니까 당연히 이거죠 그렇죠 얘가 그래서 위시니까 빙 된다 안 된다 빙 안 되겠죠 위시인데 그렇죠 저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답답한 겁니다 자 얘는 빙이 됩니다 빙이 아닙니다 빙이 됩니다 그럼 네가 다시 묻겠지 선생님 위시인데요 이러지 어 이거 빙이 됩니다 선생님 위시는 to do라면서요 이랍니다 아 뭘 알았어 네가 알게 된 거 그럼 얘기해 봐 왜 빙이 되는지 선생님 선생님 미친 선생님 개똥같이 위시는 to do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또 된대 왜 되는데 그래 이 위시는 지금 소망하다가 아니고 무슨 뜻을 쓰였고 소망이라는 명사의 뜻이고 해석해보면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유명한 예술가가 되는 것이다 지 어 내가 궁금하다고 했던 게 이거야 지금 위시를 쳐다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보고 싶다고 예 알겠습니까 자 위시 위시 투두를 따지는 건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she wishes to be a famous artist 로 표현해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때 위시는 동사고 그때는 얘가 뒤에 투 부정서밖에 못 온단 말이야 위시가 동사로 사용됐을 때 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근데 이건 소망이다 소망 따져보면 얘 뭐야 지금 뭐가 일단 것은 분명한데 얘가 하는 역할이 보호니까 being 당연히 되겠죠 which is being a famous artist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얘는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될 리가 없죠 별표는 하나죠 왜 왜 decide to do 아니야 우리는 결정했었다 괌을 방문하는 거 올여름에 올여름에 괌을 괌에 가보기로 결정했다는 거 그는 원한다 그의 일을 내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의 소망은 유명한 아티스트 되는 것 이 다 보호인데 뭐 됐습니까 위시 위시네 아유 이거밖에 안 되지 어 이거는 똑같은 현상 이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안 된다고 할 녀석이요 어 플레이네 틀렸다 두베이크다 이렇게 하는 애들은 눈법이 뭐지 모르고 그냥 자 코끼리가 보이죠 뒤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써보세요 요렇게 써있게 아니면 이렇게 써있게 아니면 이렇게 써있게 이렇게 써있게 이렇게 써있게 이렇게 써있게 골라봐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어 플랜이니까 어이구 틀렸다 내 계획은 내 생일 내 파티를 위해서 피자 만드는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지랄합니다 그들은 자전거 여행 가고 싶어 안돼요 칼지랄이면 우리 영어스럽게 좀 뜯어보셔야 되겠고요 누가 그들은 무엇을 자전거 여행 하는 것을 자전거 여행 하러 아 뭐뭐 하러 가는 것이네 뭐뭐 하러 가다를 뭐뭐 하러 가는 것 만드네 그렇죠 수영하러 가다를 수영하러 가는 것 만들 거네 됐습니까 아 좀 다른 거는 미안합니다 원한다 그들은 원한다 데이 원트 투 고원어 바이크트릭 됐습니까 소풍가다 원한다 비판이 오케이 옷 보는 순간 원한다 바이크트립 고원어 트립 됐습니까 고원어 바이크트립 오케이 그 다음에 에마의 아이고 여기서 따르면 안되네 락 음악 듣는 것이다 에마의 하비 이즈 투 리슨 투 락 뮤직 됐습니까 그래서 ing 되는 거 바로 되죠 이제 결표할 수 있는 거 0개인지 1개인지 2개인지 얘기하면 되겠죠 ing도 되는 거 다 골라봤죠 선생님 너무 빡세요 우리 형은 원래 좀 빡세 정신 차릴 때까지 후들 치니까 그래서 0개다 응 딴 애들 눈치를 왜 봐 됐습니까 공부는 딴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니야 나중에 시험 칠 때 뭐 컨닝 할 거야 응 1개다 너 좀 팔이 늦게 올라왔는데 2개다 아무도 없네 그래서 별표는 이 녀석이죠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리스닝이 된다고요 오케이 도은아 빨리 올라와 오케이 계속 거기 있을 순 없잖아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까지 2 뒤에 어떤 긴 동사가 온 더 긴 덩어리가 뭐 되는 얘기했다 이때는 역할했다 설명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생긴 거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마실물 마실물 water to drink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식이 길어졌던데 투부정사 형성사역법에 뒤로 가야되는데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thing cold to drink 어순주의하고 그 다음에 글씨 쓰기 위해서 필요한 연필 a pencil to write with 살아있는 세가지 조심해야되는 형성사역법 오케이 그래서 I don't have homework to do 뜻은 뭐다 나는 갖고 있지 안타 어떤 무엇을 해야할 숙제를 이렇게 하고 homework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숙제는 숙제인데 어떤 숙제 할 숙제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놀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놀은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한다 r&m homework to do 라고 대답하면 안 되나요 숙제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숙제 없어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숙제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클래스 카드는 다 했으니까 숙제 없는 거죠 영어 숙제는 그렇죠 영어 숙제 없는 거죠 클래스 카드 다 끝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do you want something to eat 그래서 너는 뭐하니 원하니 어떤 무엇을 먹을 어떤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something이라고 쓰면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요거 찾으라는 얘긴데 요거 찾으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need a house to live in 그들은 뭐한다 필요한다 어떤 무엇을 살집을 됐습니까 그들은 살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가 꾸며되는 건 뭐 a house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들은 살집이 필요하다 어떤 집이 필요하다 살집 됐습니까 오케이 좀 있다가 얘가 왜 있어야 되는지 누군가한테 증명하라고 액시키겠죠 증명해 주시면 되죠 내가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지 가르쳐 줬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has 그가 가지고 있다 뭘 갖고 있다 많은 친구들이죠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그를 도와줄 그래서 얘가 꾸며주는 건 뭐다 friends죠 됐습니까 메뉴도 꾸며주고 to help him도 꾸며주는데 메뉴는 한 단어니까 앞에 말했고요 그를 도와줄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그를 도와줄 친구 많아 우리만스럽게 해서 가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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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여기에 인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증명하라 그러면 뭐 만들어 본다 뭐라구요 맞아 이렇게 증명하는 거 맞아 못들었어 에이 좀 크게 해달래 맞아 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어디에 살다 어디에 살다지 무엇 살다가 아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살아 있네 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석하래요 she had a lot of things to do 그녀는 뭐 했다 가지고 있었다 어떤 무엇을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그녀는 할 일 많았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다 no money to buy that bike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해석해야 되겠죠 그는 어떤 무엇을 갖고 있지 않았다 저 자전거 살 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저 자전거 살 돈 없어 얘를 뽀갤 수 있죠 그쵸 좀 이따 뽀개달라 얘기할 거에요 됐습니까 뽀개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는 저 자전거 살 돈이 없다 해석은 he has no money to buy that bike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have 뭐야 they have good news to tell you 그들이 뭐 한다 가지고 있대죠 뭘 갖고 있답니까 좋은 소식은 소식인데 어떤 너에게 말해줄 말하기 위한 너에게 말할 말해줄 그들은 너에게 말해줄 희소식을 가지고 있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뽀개면 어떻게 되겠니 지구야 어 뭐야 그럼 문장으로 he he has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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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맞아 맞아 네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는데 맞아 맞아 뭐라 그랬는데 내가 맞아 라고 아까 물어봤을 때 맞다며 응 내가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게 정신을 안드로메다에서 데리고 오라는 얘기야 너희들 가만 보면 그런다니까 선생님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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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지 맞지 급하니까 맞지 맞지 그러면 네네네네 이러고 있습니다 어 맞긴 개콜을 맞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스스로 끊임없이 뭐하라는 얘기하는거야 메타인지 하라고 메타인지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뭘 거 같아 내가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메타인지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데 메타인지가 뭘 거 같아 내 스스로를 객관화 시켜서 내가 정말 그거를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요 어 그게 공부라고 딴게 공부가 아니고 네 네 네 네 열심히 하고 왔대 학원 가갖고 할머니나 엄마가 야 너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어 네 열심히 하고 왔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오기는 뭐 열심히 공부하고 와 고개만 열리나게 거듭이 돼가 봤지 목만 아프겠다 진짜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음번에 또 물어볼게 됐습니까 이번에 알았지 그렇죠 애니머니 애니프렌즈 뭐 이런 거 하는 거 몰랐나봐요 그렇죠 내가 뭘 자꾸 물어보냐 Any books money 혹시 이런 거 안 하디? 어? 그래서 니들이 뭐라 그래? Any books, any money라며 그러면 He doesn't have any money를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뭐 didn't 했다가 don't 했다가 쌩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 속에 더져 들어있는 거 안 보이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은 오빠 상 뭔가 틀렸대 그쵸?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 거 같다 부터 생각해야 돼 얘가 가만 보니까 이 얘기 하고 싶었는 거 같은데 여기가 잘못됐네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거 위 부터 시작해서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우리는 여행할 시간 없다 이 말이겠지 우리는 안 갖고 있다 여행할 시간을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 같아 그러면 그렇게 고쳐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We don't have time to travel 해야 되고 이게 이제 한국어 학생들이 한국어 어순하고 영어 어순하고 똑같다 생각하고 오 여행하다 트래블 여행하기 위한 to travel 여행하기 위한 시간 to travel time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투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을 뒤로 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뭐 do you have something in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그리고 이 말 하는 사람 이 질문 한 사람은 지금 기분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나오죠 그쵸? 이 말 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다? 형용사로 하면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야? 슬리피한 사람인가요? 샤드한 사람입니까? 물론 샤드해서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헝그리한 사람이겠지 안 그래? 헝그리한 사람이 이런 얘기할 것 같지 않나요? 여기에 you는 누구겠어? 엄마겠지? you는 엄마겠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헝그리하니까 너희 집에 가서 오늘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지 엄마 무슨 대답해 주세요 제발 제발 뭐라고 말하세요 라는 대답을 원하니까 이렇게 묻겠지 이거 해석하면 뭐겠어? 넌 갖고 있냐? 먹을 뭔가를 이 말이겠지?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되겠다? do you have something to eat 이겠죠 너 먹을 거 갖고 있냐? 엄마 먹을 거 있어요? do you have something to eat?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야 사실은 이렇게 eating을 쓴다고 해도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야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문장은 do you have something eating은 판타지 소설 이런 게 있죠 판타지 소설에 들어갈 만한 문장이 do you have something eating일 거야 do you have something eating이 무슨 뜻이길래 판타지 소설에나 들어갈 만한 문장일까? 너는 먹고 있는 뭔가를 갖고 있냐 이 뜻입니다 얘 몇 가지야 이거 ing 두 가지죠 뭐 하는 것 먹는 것 먹고 있는 중인이죠 그러면 do you have something eating의 뜻은 뭐가 될 수 있다? 너는 먹고 있는 뭔가를 갖고 있냐 예를 들어서 집에 밥을 먹고 있는 토끼를 갖고 있냐 아니면 너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을 갖고 있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뜻은 먹기 위한 뭔가를 갖고 있냐 엄마 밥 먹을 거 있어요? 이 밥을 입에 얻어서 하고 싶은 거야 엄마 먹을 거 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먹고 있는 뭔가를 갖고 있기는 뭐 오케이 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데 투부정서 쓰래요 나는 컴퓨터를 원한다 나는 그 컴퓨터를 사용할 것이다 나는 컴퓨터를 원한다 나는 그 컴퓨터를 사용할 것이다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기 첫 단계 컴퓨터를 원한다 아 얘가 무슨 시 되겠다고 니들이 분명히 나는 사용할 컴퓨터를 원한다고 했죠 얘가 어떤 시 되면 되겠죠 그러면 다 준비됐죠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되겠다 됐습니까? I want a computer to use 어 얘는 왜 감지 사라졌지? 나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원한다 할 거예요? 아니죠 I want a computer to us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드레스를 구입했다 그녀는 그것을 내일 입을 것이다 그녀가 드레스를 구입했다 그녀는 그것을 내일 입을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된다? 드레스를 구입했다겠죠 그래서 얘를 뭐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기로 했죠 됐습니까?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idores Bern IBIE culero 터나箱을 입을 들estone 이즈 lang장에 옷을 주ined 자 입을 넣을까 말까? 부조jd 기후가 이제 날 물기를 디자인 였죠 그쵸 에이 이거 앞만 길어 봤자 잇이죠 그쵸 에이 그럼 여기 있을까 말까 당연히 쓰면 이거 아이원어 컴퓨터 투 유즈 컴퓨터였어 나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원한다 했습니까 얘가 또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 한 문장에 똑같은 물건이 두 번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접속사 있어 없어 없잖아 얘를 넣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나는 내일 그것을 입기 위한 드레스를 샀다 내일 그것을 입기 위한 드레스를 샀다야 내일 입기 위한 드레스를 샀다야 얘하고 얘하고 반복된데 얘 또 나오면 돼 안 돼 또 나오면 돼 안 돼 얘 쓰면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를 거냐 좀비죠 좀비 분명히 얘 때문에 사라졌는데 다시 등장했어 무서운 놈 네 책에 좀비 살고 있었어 그 다음에 he needs someone he can talk to the person 그는 그는 뭐한다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그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그는 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다 말을 할 수 있다 그 사람에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한 문장 만들면 그는 말할 사람이 필요하다 알았죠 됐습니까 그러면 he needs someone to talk to the person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누구 대신 왔을까 someone 대신 왔죠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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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톡 투 아 그리고 투를 보고 뭐라 그런다 톡미죠 그렇죠 톡미죠 톡미 톡미야 톡투미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럼 정식으로 가르쳐 줄게 투부정사회 형성사적 용법 뒤에 전치사를 꼭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됐어요? 투부정사회 형성사적 용법 뒤에 투부정사 전치사를 꼭 써야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공부하세요 예 나는 살아있네라고 공부할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 you have a pen you can write with it? 너는 펜 갖고 있냐? 너는 그것을 가지고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쓸 펜 갖고 있나죠? 완성되면 그래서 완성시키면 Do you have a pen to write with it? 그쵸? 이제는 좀비 때려 잡을 때 됐죠 됐습니까? 좀비 때려 잡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됐습니까? Do you have a pen to write with it? 너는 쓸 펜 갖고 있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부사절곡법 하면서 마무리 해야 됐고 그 다음에 D 마이너스 서리 세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친구는 나한테 다음 수업 전까지 뭐 보내줘야 돼? 네 너는 하나 보여주면 되고 너는 한 대여섯 개 보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김도원씨? 어떡하죠? 네 네 네 못 나갔네요 그쵸 잘 잘 운동했어 아 그랬군요 미안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쵸?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빨리 이제 잘 알아 들으면 내가 빨리 수업을 끝내고 여기까지 뭐 이거 해봤자 포커스 몇 개 남았어요? 한 개 남았잖아 그렇지 얘네 집 서울이잖아 이태원 쪽에 아니고 여기 도봉구 쪽에 있어 서울이 오케이 다 끝냈습니다 원래 속도대로 하면 이 똥개들아 어? 근데 뭐 노를 뽀개라 그러니까 뭐 헛소리를 해서 방금 전에 눈으로 보여줬는데 지우고 나니까 똑바로 대답 못하고 어? 별표 해보라니까 뭐 한 개도 없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어? 위시만 쳐다보고 빙 안 된다 그러질 않나 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느라고 됐습니까? 하나 꼼꼼하게 틀림없이 이런 놈 있다 위시만 쳐다보고 위시지겐 트지 네 교과서가 다르니까요 어? 지난번에 어떻게 하디? 얘 한동안 어디 안 보이지 않디? 네 다음 수업은 이거 남아있는 거 그걸로 그냥 간단하게 끝낼 거니까 다음 수업부터는 집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되게 좋아하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예 예 예 대충 깨떡같이 알아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